안녕하세요. 11살, 8살, 3살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아들넷 엄마입니다. 첫째 어렸을 때부터 유산균을 한 번씩은 샀는데 꾸준히 꼼꼼히 먹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매번 사놓고 먹이다가 까먹고 나중에 또 먹이고 그랬는데 이번에 만나본 듀오락 생유산균 초코볼은 제가 까먹어도 아이들이 절대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아요. 상품 포장까지 너무 취향저격이네요. 박스를 열어보면 통도 귀여운 생유산균 초코볼 두 통이 나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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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 잔금이라 음식 간부거나 새로운 음식 리뷰가 필요할 때 엄청 정확하게 이야기해줍니다. 35개월 쌍둥이들에게도 먹여봤습니다. 집에다 쏙 넣어요. 맛있어? 괜찮니 맛있어? 아니야 이건 하나만 먹는 거야. 손 내밀어도 안돼. 손해도 안돼. 너무 맛있는지 계속 달라고 하네요. 여기 봐봐. 하루에 하나만 먹으세요 이렇게 써있지? 하루에 하나만 먹으라고 써있지? 아 냉장고에 넣어 이거? 알았어 냉장고에 넣게. 듀오락 생유산균 초코불은 실온 보관이 가능하지만 요즘 날씨가 더워서 저는 좀 더 시원하게 먹으려고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. 요꼬마 그 사람 벌써 왔어? 초코! 초코! 하나씩 하나씩 초코! 한 개씩 두 개 두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오차니까 오차니까 한 개 곧 다가오는 어린이날 듀오락 생유산균 초코불 선물 세트 어떠세요?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